우리 하준이, 나 없으면 안 된다고, 엄마가 진짜 많이 사랑한다고, 그거 전해달라고. 청주택,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, 이따위 녹음을 해서 하준이한테 보내? 회장님은! 박예원님과 골프 여동 끝나시면 바로 댁으로 들어가실 듯합니다. 뭐? 하준이, 하준이는 어디 있는데? 모르겠습니다. 부사장님과 다투시고 차 물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당장! 하준이 회장님하고 못 만나게 해, 당장! 어떻게든 하준이 입부터 막아야 해. 세엄마,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준 줄 알아? 아버지한테 가고 있어. 아버지한테! 세엄마 한 짓 다 폭로할 거라고! 하준아, 넌 내 말 잘 들어? 너가 청주택한테 들은 거, 아버지한테 고하면 어떻게 될 거 같니? 얼마 전 널 데리고, 우만 그룹 사장 자살한 데까지 찾아간 걸 보면, 네 아버지, 아직도 네 엄마 조언 안 들은 거 후회하고 있는 거 같던데. 3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내가, 네 엄마를 죽였다는 걸 네 아버지가 알게 되면, 네 아버지 감당할 수 있으실까? 그 충격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! 네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니? 그럼 어디 그렇게 한번 해 보든가! 지금 당신 다 협박해! 그런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 못 한 거 같아! 네 할머니가 왜 쓰러지셨는지 알아? 청주택이, 내가 네 엄마 죽였다고 떠들어대서 그거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야! 뭐라고? 할머니도 그걸 아셨다고? 그래, 할머니 쓰러지셨는데 네 아버지까지 쓰러지게 하고 싶은 거니?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? 낚시야! 낚시라고! 집안 풍비박산되고 싶으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 보든가!